이번 시간에는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과 리소스를 우리가 다룰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예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자바가 있어요. 자바가 프로그램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는 이미지 또는 사운드 파일 같은 거겠죠.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.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리소스라고 불러요. 그리고 이런 리소스들은 자바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나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불완전한 애들이에요. 그래서 오만 가지 예외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. 특히나 이러한 리소스들은 우리가 자바로 사용을 할 때 그 리소스를 딱 붙잡는 어떤 모종의 행위가 있어요. 파일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을 나만 쓰겠어라는 독점권을 잡고 있다든지 네트워크면 커넥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. 얘도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그 리소스를 붙잡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가 작업이 다 끝나면 그때 붙잡고 있었던 걸 놔줘야 됩니다. 그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가 클로즈에요. 바로 클로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.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입니다. 자 파일 라이터라는 이걸 해서 F라고 하는 변수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인스턴스라는 것을 가지고 된 상태고 그 인스턴스에 라이터링을 시키고 클로즈를 시켜서 리소스를 놓아주는 것이죠.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F클로즈라는 저 친구에요. 자 얘가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 어딘가에서 익셉션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캐치로 들어가 버립니다. 그러면 클로즈라는 저 명령을 실행할 기회를 잃어버려요.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놓게 되면 음... 안 돼요. 그럼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? 자 이때 등장하는 기능이 파이널리입니다. 파이널리 파이널리는 그냥 중가로만 있어요. 그리고 얘를 클로즈를 이 파이널리로 놔요.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트라이 안에서 익셉션이 발생했건 하지 않았건 무조건 파이널리가 실행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즈는 파이널리에 넣는 거예요. 자 근데 얘가 빨간색이에요. 뭔가 불길한 색깔이죠. 봤더니 Cannot Resolve Symbol F라고 되어 있네요. 자 저거는 이 F가 없다는 뜻이에요. 왜 없냐면 자 여기 F가 분명히 있잖아요. 이거는 중가로 안에서 선언된 F이기 때문에 저 중가로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거예요. 정말 유효범위라고 하거든요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가로 바깥쪽에다가 이걸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F라고 하는 변수가 파일 라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. 그리고 얘는 뭐예요? 그 선언한 깡통 비어있는 F 변수의 파일 라이터를 담은 겁니다. 그럼 이제 어쨌든 F라는 애가 전역적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전역은 아니고 아무튼 선언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중가로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하니까 얘가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또 뭐가 또 불평인가 볼까요? 자 여기 보니까 음 F라고 하는 얘가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. 이런 뜻입니다. 자 저거는 뭘까요? 자 여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exception이 발생해서 저 코드 자체가 실행이 안 됐다.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? 무조건 finally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F가 없잖아요.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에 close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컴파일러가 이거 뭔가 코드가 안 좋네요. 이렇게 우리한테 좀 핀잔 같은 걸 준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F가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요. F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만 close를 실행하게 되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F한테 null이라는 값을 줄게요. null은 요건 이제 자바의 특수한 데이터 타입인데 음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. 예. 값이 없다라고 지정을 했고요. 여기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얘로 인해서 값이 있는 상태가 된 거죠. 그럼 이제부터 F는 null이 아닌 거죠.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F가 null이 아니라면 클로즈 를 해라.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만약에 F가 null이 아니라면 클로즈 해라. 에 해당되는 코드가 F가 null과 같으냐인데 앞에 느낌표를 하면 같지 않냐 라는 뜻이에요. 같지 않다면 F를 실행해라. 이런 뜻인 겁니다.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요런 거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거든요. 저는 여러분이 예외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예외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조건문을 모르는 분들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그냥 제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이해가 안 된다. 또는 너무 지루하다. 그건 때가 아닌 거예요. 딱 거기서 멈추고 나중에 보면 됩니다. 익셉션이 뭔지 알았잖아요. 그럼 된 거예요. 아셨죠? 전략을 잘 세우십시오. 왜 또 일어나 하면 보는 거예요. 정말 까다롭죠. 보니까 Unhandled Exception 익셉션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. IO Exception IO Exception이 클로즈를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. 왜요? 왜요? 클로즈도 IO 작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거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Try 캐치를 해서 아이오 익셉션을 처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화면을 그냥 출력해봅시다. 이 점 프린트 스택트라이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.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너무너무 복잡하죠?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어도 하다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뭐 장황하다기보다는 잡아는 굉장히 많은 자유도 또 분명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코디가 이렇게 되긴 해요. 이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결함이 아니라 개성이라고 저는 봅니다. 또 이걸로 인한 장점도 많이 있고요.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장황하다는 것을 자바를 만든 사람들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했단 말이죠.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정리하는 최신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만 딱 설명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